에스워너비 방송할 전부다는 음방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스워너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집 앨범 살다가 죄와 버릇을 비롯해서 요즘은 리메이크 앨범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우선 작년에 정말 신임상 받았을 때도 정말 되길 좋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정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또 저희 김광수 사장님 그리고 항상 같이 고생해주시는 창현이 형 그리고 응용이 형 그리고 준범이 형 너무 감사드리구요.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종철이 형 현우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을 때 항상 자신감을 가지라며 메이크업으로 성형 아닌 성형을 해주신 저희 코디 누나와 저희 헤어 누나 선아 누나 주인 누나 정말 감사하구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지금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동생들이 말을 했지만 저희 김광수 사장님 정말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저희 어머님 저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못난 형 믿고 지금까지 잘 버텨준 우리 두 동생들도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게 해주신 1년 동안 저희 음악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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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아.